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20번까지 풀어봤죠? 자, 이제 21번 살펴보겠습니다. 30회 기출문제, 21번. 굉장히 쉬운 문제죠. 부동산 관리에 대해서 다음 설명은 모두 관련 있는 거. 여기에서 여러분들 딱 봐서 포트폴리오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리고 투자의 위험관리만 보더라도 뭡니까? 자산관리죠. 자산, 영어로 외우셔야 돼요. asset, asset, asset. 재산관리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21번 됐고요. 그 다음에 22번. 아, 교재 267페이지입니다. 자, 22번. 부동산, 아, 주택공급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후분양 제도는 초기 주택건설자금의 대부분을 주택구매자로부터 조달함으로 건설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주택구매자가 부담하게 됐어요. 틀렸죠? 틀린 거 찾으니까 그냥 바로 답이 1번이네요. 이게 후분양이 아니라 선분양에 대한 문제죠. 후분양은 어떻게 돼요? 건설자금을 요 건설업자가, 공급자가 다 들여가지고 지은 다음에 요거를 처분하면서 그 건설자금을 거둬들이는 거잖아요. 요거는 선분양에 대한 얘기입니다. 2번. 선분양 제도는 준공정 분양대금의 유입으로 사업자의 초기 자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그죠? 요게 공급자에게 선분양에서 가장 유리한 거죠. 공급자에게 유리한 거. 3번. 후분양 제도는 주택을 일정 절차에 따라 건설한 후에 분양하는 방식이다. 맞고. 4번. 선분양 제도는 분양권 전매를 통해서 가수회를 창출하여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죠. 그죠? 이게 선분양 제도의 가장 큰 단점이죠. 5번. 소비자 측면에서 후분양 제도는 유리하죠. 공급자보다. 자, 그래서 선분양 제도보다 공급자의 부실시공 및 품질 저하에 대처할 수 있다. 맞습니다. 소비자 측에 더 후분양이 유리하다 그러면 대부분 다 맞아요. 그래서 22번의 답은 몇 번이다? 1번. 자, 됐고요. 그 다음에 268페이지 23번. 23번 볼게요. 자, 23번. 부동산 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우리 예전에 나오다가 한참 전에 나오다가 오랜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예 읽어보지도 마세요. 괜히 눈 베리지 마시고 읽어보지도 말아요. 대신 이거 하나만. 답이 뭐냐면요. 이거 4번인데 여러분들 관리신탁이니 처분신탁인지 뭔지 몰라도 신탁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관리신탁도 뭡니까? 소유권을 이전 없이 가 아니라 이전하고 신탁에서 관리로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지만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냥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23번 같은 경우. 그러니까 보지 마세요. 쓸데없이 공부하지 마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마 이건 다 틀렸을 겁니다. 23번은. 자, 24번. 화폐의 시장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옳은 것을 모두 고려야 합니다. 1번. 기억번. 은행으로부터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한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하려면 저당상수 이용해야 되는데 감체 기금계수를 사용한다고 하니까 이거 틀렸네요.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니까 기억이 들어가면 다 틀려요. 이게 굉장히 쉬운 지문이죠. 그러니까 기억을 다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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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나? 아, 제거. 신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봐봐요. 지금 니은하고 디귿. 니은하고 디귿은 읽어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니까 결국 어디에서 승부가 난다? 리을에서 승부가 나죠. 리을만 봐봐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계수는 할인율이 분모니까 할인율이 상승할수록 작아지죠? 그러니까 맞네. 그러니까 리을이 들어간 4번이 답이네요. 그렇죠?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풀었어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니은 한번 볼게요. 연금 현재 가치계수와 저당상수는 역수관계이고 디귿번, 연금의 미래가치란 매기간마다 일정 금액을 연금이니까 이거 1년마다 매년 조금씩 불입하는 거죠. 불입해 나갈 때 미래의 일정 시점에서의 원금과 이자의 총액을 말한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출제위원이 정말 이거는 쉽게 맞추라고 낸 문제예요. 이 두 개를 읽어볼 필요가 없이 기업과 리을 두 개 가지고 푸는 문제예요. 24번 같은 문제는.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269페이지 269페이지 25번, 부동산 투자의 현금 흐름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차감한 소득을 말한다. 맞죠? 2번, 영업경비는 부동산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로서 광고비, 정기세, 수선비, 이에 해당한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영업소득세, 개인업무비 그런 게 들어가면 안 돼요. 3번, 세전 현금 흐름은 지분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세전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써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서비스액을 뺀 가산안이 아니죠. 그죠? 가산안이 아니라 이게 차감한 뺀 아니면 뺀 아니면 차감한 소득이다. 그래야지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이거 그거잖아요. 우리 조순 전후 경부세 기억나시죠? 지금 세전 현금 수준이니까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서비스액을 빼야지 가산하는 게 아니라. 그죠? 오케이, 4번 세전 지분 복귀액은 자산의 순매각 금액에서 미상한 저당 잔액을 차감해서 지분투자자의 몫으로 되돌아오는 금액을 말한다. 맞고요. 5번 부동산 투자에 대한 대가는 보유시에 나오는 운영에서 나오는 소득이득, 월세죠. 그러니까 임대료. 그 다음에 처분할 때 나오는 매매차익, 자본이득. 이거 형태로 나타난다. 맞습니다. 25번. 자, 그 다음에 26번. 자, 26번은 이거 기대수익률이 8%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계산을 했더니 이게 수익률이 이렇게 나왔댑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확률을 가중치로 해가지고 이 놈으로 가중평균에서 8이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놈하고 이 놈하고 곱하고 이 놈하고 이 놈하고 곱하고 이 놈하고 이 놈하고 곱해서 이거 세 개를 더한 값이 8이 나와야 되죠? 자, 근데 이게 확률로 됐으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놈이랑 이 놈이랑 곱해야 돼요. 먼저 그러면 자, 이게 20%니까 0.2 곱하기 그리고 이 예상 수익률이 4%죠? 그러니까 퍼센트니까 0.04를 곱하고 그 다음에 40에다가 이 괄호 안에 있는 거를 우리가 수익률이니까 알파벳 2로 놓자고요. 그래가지고 40, 아니 40이니까 이거는 0.4잖아요. 0.4 곱하기 2 우리가 구하려는 2 더하기 2 그 다음에 이 0.4에다가 0.1을 곱해야 돼요. 0.4 곱하기 0.2를 곱한 것이 뭐가 나왔냐면 8%가 나왔죠. 그러면 0.08이에요. 그러면 이 놈이랑 이 놈이랑 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0.04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거 나오면 이건 0.08이 나오겠네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0.04, 얘네들은 428, 0.08 그래서 이 놈이랑 이 놈이랑 보내가지고 막 계산해 보면 이가 뭐가 나오냐면 몇이 나오냐면 계산이 제가 좀 자신이 없어요. 8% 나오네요. 그래서 답이 없습니다. 3번 3번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다음에 270페이지 27번 27번 포트폴리오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분산 투자의 효과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자자산 종목의 수를 늘릴수록 체계적 위험 자 종목의 수를 늘릴 때 체계적 위험이 감소되는 거예요? 아니죠. 비체계적 위험 이 자리에 비체계적 위험이 더 나요. 야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법 문제랑 막 어렵게 낸 거를 다른 문제를 쉽게 내서 웬만큼 보상해 주신 거예요. 출제위원들이 자 그래서 틀린 거니까 1번 이렇게 나왔죠? 그럼 나머지 7번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정도로 확실한 게 나오면 시간 아껴야지 1교시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는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보자고요.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구성 자산 간에 수익률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위험 감소의 효과 그죠?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지 위험이 감소가 서로 상충이 되죠. 그래서 위험 감소가 커집니다. 서로 상충돼가지고 효율적 프론티어란 평균 분산 지배원리에 의해서 모든 위험 수준에서 최대 기재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 집합 말한다. 맞고 4번 효율적 전선의 우상향에 대한 의미 우상향 투가 아니라 투자자 투자자가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많은 그렇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많은 위험을 감소하는 것이다. 맞죠?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있으면 여기 요것과 요것과 비교하면 여기는 높은 수익률과 높은 위험인데 요 놈은 낮은 수익률과 낮은 위험을 의미하는 거죠. 우상향에 있는 게 5번 포트폴리오 이론은 투자 시 여러 종목의 분산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켜 안정된 수익을 얻으려는 자산 투자 이론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27번 같은 거는 1번이 워낙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2번부터 5번까지는 읽어볼 필요도 없었다. 시험장에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8번 부동산 투자의 할인 현금 흐름 기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내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현재와 미래의 현금 흐름의 순현재 가치를 일로만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를 냈네요. 그죠? 요것도 내부 수익률은 이거 중요하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던 건데 순현재 가치를 1로 만드는 게 아니라 뭐다?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하죠. 그래서 틀린 거 이 정도로 확실한 게 나왔다 싶으면 나머지 읽어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27번하고 28번은 시간 벌라고 낸 문제입니다. 우리한테 2번 순현재 가치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현금 유입의 형가에서 현금 유출을 뺀 게 바로 MPV 맞고요. 3번 할인 현금 흐름 기법이랑 부동산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하는 투자 의사 결정 기법 맞고요. 3번 수익성 지수는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건 나눠야 되죠. 현금 유입의 형가를 현금 유출의 형가로 나눠야 돼. 이거 조심 이 수익성 지수에서 또 조심하셔야 될 게 뭘로 뭐를 나누느냐 조심해야 돼요. 이거 들어오는 돈 유입의 형가가 분자고 유출 이 비용의 형가가 분모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뭐를 뭐로 나눌다 이게 분자가 돼야 되고 이게 분모가 돼야 돼요. 아셨죠? 자 5번 민감도 분석은 모형의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 그 결과치인 수년제 가치와 내부 수익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해야 된다. 그래서 민감도 분석은 여기에 뭐가 이렇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뭐가 변함에 따라서 그냥 뭐가 변함에 따라서 변화치를 보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민감도 분석이란 것은 아셨죠? 딱 이 하나의 정의로 얽매이지 않아요. 우리 민감도 분석은 자 그래서 이게 28번을 봤고요. 한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271페이지 271페이지 보시면 자 이 문제가 아주 시간을 굉장히 잡아먹는 그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답이 5번에 있는데 이거를 순령업소득까지 구해가지고요. 아 이거 이거 저기 세전현금수지까지 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구해야 돼. 이거를 하나씩 구했는데 답이 또 5번이에요. 그래가지고 1, 2, 3, 4번까지 다 구해야지 나오는 문제인데 자 이거는 해설을 이걸 보고 풀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 주어진 이 수치에서 주어진 수치에서요. 여기 가능 조소득이 2천만 원이고요. 공실로 인한 충당금이 뭐라 그랬냐면 여기 어 가능 총소득의 25% 라고 그랬죠. 그럼 가능 총소득의 25% 니까 가능 총소득이 2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에다가 25% 0.25를 곱하면 500만 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온 유효 조소득이 1,500만 원이에요. 또 영업경비는 어 가능 조소득의 어 가능 조소득의 0.5 반이라고 했으니까 천만 원이죠. 2천만 원에 반이니까 천만 원. 그래가지고 순영업소득을 구하면 1,500에서 1,000 빼니까 500이에요. 여기다가 부채 서비스액이 뭐라 그랬냐면 5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전 현금 수지는 0원이 되는 거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풀어보는 거예요. LTV는 부동산 가격분의 융자 금액인데 아까 융자 금액이 얼마로 나왔냐면 담보대출로 1억이죠. 근데 부동산 가치가 2억이잖아요. 그러니까 0.5다. LTV는 0.5고요.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인데 여기서 구했잖아요. 부채 서비스액은 500만 원 순영업소득 500만 원 그러니까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총 부채 상환금을 DTI는 소득분의 원리금 상환의 기타 부채 이거 할 땐 이놈이 연인지 월인지를 잘 봐야 돼요. 연소득인지 월소득인지 근데 여기는 이 문제는 그렇게 사악한 문제는 안 했습니다. 그냥 이거 다 연으로 다 통일을 했어요. 연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래서 3번을 봤더니 소득이 1250만 원 나왔죠. 1250만 원 어떤 거였어요. 여기서 줬잖아요. 여기 어디 차입자의 연소득 1250만 원 이제 더 이상 안 볼게요. 여러분 종이 봐. 내가 여러분 좀 보기 좋게 계속 왔다 갔다 정신 없죠. 자 다시 그래서 1250만 원 소득으로 줬고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액이 아까 50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부채 서비스액 그리고 기타 부채가 없죠. 그러니까 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50에서 500하니까 0.4 맞고요. 채무 불이행률은 유효 총소득에서 그 다음에 영업경비에다가 부채 서비스액을 더하는 건데 우리 아까 영업경비 1000만 원 부채 서비스에 500만 원 유효 총소득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1이에요. 그런데 영업경비 비율이 이게 유효 총소득을 기준으로 한 대 쓰니까 유효 총소득을 부모로 깔고 영업경비가 1000만 원인데 1500분의 1000이면 이게 3분의 2가 0.6666이니까 대충 0.67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긴 뭐라고 나왔냐면 0.8이라고 나와서 이게 틀렸습니다. 시간이 꽤 걸리죠. 이걸 닦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제발 숫자가 나오는 문제는 덤비지 말고요. 일단 어떻게 피해가라 그랬죠. 일단 피해가셔야 돼. 여러분들이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번 넘기셔가지고 272페이지 30번 네 지금 272페이지 30번과 31번이 나름대로 이 30번은요 정말 이거는 여러분들 보지 마세요. 제가 해설은 다 달아놨는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에서 아주 구석에 있는 거 우리 재교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부동산 교제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대서 구석에서 냈습니다. 이런 법령상에 이 2번이 있긴 있어요. 양도 방식은 매매 교환에 의한다는 게 있긴 한데 문제 안 중요합니다. 보지 마세요. 이건 하셨죠. 해설도 제가 넣어놨긴 했지만 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 31번도 이게 우리 리치에 관한 문제를 또 이것도 좀 약간 틀린 거 찾아가지고 어렵게 냈는데 여기에서는 뭐에서 힌트를 좀 받으면 되냐면 이 2번 있잖아요. 2번 이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원이 준수해야 될 내부통제 기준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이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명목회사라고 그랬죠. 페이퍼 컴퍼니잖아요. 그래서 상근 직원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힌트 잡아서 어? 직원이 없는데 하고 이렇게 2번을 하셨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 그러니까 이 법령도 사실 우리가 이거는 잘 다루지 않았던 문제잖아요. 그죠? 이 5번 5번 같은 건 우리가 많이 봤죠. 그죠? 이거 이건 어디에 있냐면 이 규정이 직원이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자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 거기 그 조항에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힌트로 만약에 시험장에서 이거를 시험을 보셨던 분들은 눈에 이게 딱 띄면은 아마 이거를 발견하셨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답은 2번이에요. 자 네 32번 보시면 교재 어 273페이지입니다. 임대인 A와 임차인 B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향후 3년간 순영업소득의 현재가치의 합계는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임대료가 나오는데 임대료에서 영업경비비를 순영업소득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를 표로 이거를 한번 좀 일단 먼저 좀 보면 자 일단 어 1년 임대료는 첫해 500만원인데 매년 200만원씩 증가돼요. 근데 이거 지금 3년이죠. 그러니까 1년 차에는 5천만원 2년 차에는 200만원 더한 5천2백 3년 차에는 200 또한 5천4백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영업경비도 1년 차는 200만원 매년 100만원씩 증가되니까 2년 차는 2천100만원 3년 차는 2천 200만원 이런 식으로 가겠네요. 그리고 일시불의 형가개수를 다 줬다는 얘기는 각각의 어떻게 해요. 임대료에서 영업병비를 뺀 순영업소득을 이 일시불의 형가개수를 곱하라는 그런 문제죠. 자 그래서 요거는 곧바로 그냥 풀이를 보시면 더 간단하게 나옵니다. 보세요. 요게 어떻게 됐냐면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차에는 5천만원 이고 2년 차 3년 차에는 200만원씩 이렇게 늘어났죠. 뭐가 임대료가 영업경비도 처음에는 2천만원 이었다가 100만원씩 늘어났어요. 그러면 순영업소득은 임대료에서 영업경비 빼야되니까 5천에서 2천 빼면 3천 여기서는 3천 100 3년에는 3천 200 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형가개수를 아까 주어졌으니까 3천에서 0.95 곱하면 요거 3천 100에서 0.90 곱하면 2천 7백 90 3천 200에 0.85 곱하면 2천 7백 20 나오거든요. 요 세 개를 요렇게 더했더니 뭐가 나온다? 8천 3백 60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2번에 요게 있죠? 요거 네 자 33번 틀린 걸 찾는 거네요. 1번 프로젝트의 채무불행의 위험이 높아질수록 대출기관이 요구하는 금리는 높아지죠. 오케이 맞고요. 2번 자본환원률은 자본의 기회비용과 프로젝트의 투자 위험을 반영한다. 자 자본환원률이 일종의 할인율이니까 투자 위험을 반영한다는 건 알겠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어? 자본의 기회비용은 뭐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기회비용 몰라도 된다고 그랬죠. 우리 원래 경제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지만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알 필요 없어요. 괜히 알면 머리만 아파요. 그래서 물음표 이런 거 만났을 때 물음표 자 3번 분양형 개발사업의 핵심 상환재원은 상환재원이라는 게 뭐예요? 재원 무식한 말로 돈줄 상환 이거 개발사업 남한테 돈 빌려서 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서 돈이 들어와야지 이거를 다시 갚을 거 아닙니까? 이 돈 갚는 돈줄이 중공 이후에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의 영업 현금 흐름이다가 아니죠. 이건 분양형이 아니라 그거는 임대형 개발사업이겠죠. 답이 3번이 틀렸습니다. 분양형 개발사업의 상환재원은 뭐겠어요? 다 끝나고 분양 즉 처분을 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돈을 갚겠죠. 그죠? 이거 임대가 아니라 처분 그래서 3번이 명확하게 틀렸죠. 4번 프로젝트는 자본시장 내 다른 투자수단들과 경쟁함으로 동일 위험 수준의 투자수익률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어요. 굉장히 높았다가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걸 초과이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수익률이 되게 높았다가 경쟁이 세지면 점점점점 사람이 많이 뛰어들면 경쟁이 세져가지고 위험 수준의 투자수익률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5번 자본환원율이 상승하면 부동산 자산의 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음으로 신규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우리 부동산 자산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이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은 매년에 나오는 이 임대료나 여기서 나오는 영업 수익 같은 이게 있는데 부동산 가격의 이 임대료를 매년 나오는 걸 뭘로 할인해서 자본환원율 이 자본환원율로 나눠가지고 이걸 다 더한 게 부동산 가격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분모가 커져봐요. 그러면 이 값들이 점점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도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자본환원율이 높아지면 전체적인 값 즉 부동산 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아요. 얘가 분모에 있으니까 자본환원율이 그래서 신규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높다 그래야지 투자자들이 뛰어들어가지고 뭔가 이득을 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33번의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페이지 374페이지 자 A 회사는 분양 면적 500평방미터의 매장을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이면 기본 임대료만 부담하고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일정 임대료율을 적용한 추가 임대료를 가산하는 비율임대차 방식으로 임차하고자 한대요. 향후 1년 동안 A 회사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임대료는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일단은 예상 매출액이 분양 면적 평방미터당 20만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500평방미터라고 했으니까 예상 매출액은 20만원 곱하기 뭐가 되는 거예요? 500평방미터죠? 그죠? 그러면 이게 얼마냐? 이게 자 그냥 표로 볼게요. 이게 해답 여기 보시면 예상 매출액은 1억이 되는 겁니다. 1억이 1억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어 기본 임대료는 평방미터당 얼마로 나왔냐면 6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500평방미터에 3천만원 만약에 매출액이 어 일정 수준 이하면은 이하면 얼마예요? 요거만 봤는데 넘어가면은 넘어가면은 3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에다가 매출액당 얼마를 내야 돼요. 그렇게 어 계약을 체결한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손익분기점 매출액 5천만원이네. 그러니까 5천만원보다 5천만원보다 매출이 5천만원보다 매출이 작으면은 3천만원만 내면 돼요. 기본 임대료. 근데 5천만원을 넘어가면 아까 3천만원에다가 요 5천만원에 5천만원에 넘어간 금액에 대한 임대료율 10%를 더 내야 돼. 근데 아까 예상 매출액이 1억이라 그랬죠? 1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를 더 내야 돼요? 5천만원에다 10% 곱한 5백만원을 그 임대료로 더 내야 되네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네. 자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간단합니다. 일단 예상 매출액을 우리가 예상 매출액을 방금 구했고 1억으로 예상 매출액 1억으로 구했고요. 그 다음에 초과 매출액은 손익분기점이 5천만원이라고 했으니까 1억에서 5천만원 빼면 5천만원 요게 초과 매출이에요. 초과 매출. 5천만원에서 10%를 곱한 5백만원이 추가 임대료고 아까 기본 임대료가 3천만원이었으니까 3천에서 5백도에서 3천5백이 나오게 된 겁니다. 아셨죠? 오케이. 요게 정답이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감정평가 문제를 좀 쉽게 냈습니다. 이 정책론에서 공법을 잔뜩 섞어놔서 전혀 손댈 수 없게 낸 거에 비해서 감정평가에서는 문제를 정말 쉽게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평탄화가 좀 된 캠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손을 못 대는 문제는 아예 못 대고 쉬운 거는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올해는 자 35번 감정평가에 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죠. 그죠? 맞고 2번 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 시점의 가치 형성 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서 조건평가할 수 있다. 이것도 맞고 3번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간에 용도 간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일괄평가할 수 있죠. 이것도 맞고요. 4번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맞죠? 5번을 봐봐요.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게시할 봐봐 얼마나 쉽게 냈어. 게시한 날이 아니잖아요. 기준 시점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 얼마나 강조를 많이 했습니까. 그죠? 요거이 틀렸잖아요. 다만 기준 시점을 미리 정했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 요거 가능한 경우에만 요게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그죠? 요게 5번이 틀렸죠. 5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 들기 쉬웠죠.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375페이지 보시면 자 375페이지 감정평가 요것도 굉장히 너무너무 쉽게 나왔어요. 이것도 자 일단 답부터 보자고요. 얼마나 쉬웠냐면 산술평균 방법으로만 인정된 너무나 어이없죠. 뭡니까? 우리 요 시상가액의 조정은 뭘로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가중평균 한다고 가중평균 가중평균에 대해서는 제가 기본강의에서도 일부러 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중평균이라고 해서 개념을 설명드리면 너무 어려워하셔. 그래서 제가 뺐는데 제가 나중에 시간 내가지고 따로 가중평균이 뭔지 확실하게 개념을 잡아드릴 그런 동영상을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가중평균이 아무것도 아닌데 기본강의 할 때나 그럴 때 가중평균을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셔가지고 제가 뺐거든요. 근데 가중평균이 뭔지 나중에 제가 동영상으로 따로 올려드릴게요. 제가 그냥 암기하라 그랬죠? 가중평균에 대해서는 오케이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나머지 감정평가 산방식은 수익 비용 시장성에 기초하고 있다. 오케이 맞고 2번 어 시상 가액은 감정평가 산방식에서 도출된 각각의 가액이다. 맛있고요. 3번 시상가액의 조정은 각 시상가액을 상호 관련시켜 재검토함으로써 시상가액 상호간의 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바로 가중평균 작업이에요. 5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선 시상가액 조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 36번에 4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37번이 나와있는데요. 37번 요거는 직접 환원법으로 평가한 부동산의 수익 가액을 구하는 건데 여기에서 직접 환원법이니까 요 자료를 보고 순영업소득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순영업소득을 구해야 되는데 환원률은 또 쉽게 주어졌어요. 그럼 환원률분의 그 환원률분의 순영업소득이 직접 환원법으로 평가한 수익 가액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평이하게 주어졌습니다. 왜냐면 우리 순영업소득을 구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조 순 전 후 경 부 세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순영업소득을 구해가지고 요 환원률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 환원률이 10%니까 순영업소득 요렇게 돼야 되거든요. 10%분의 순영업소득 근데 봐봐요. 순영업소득 구하려면 영업경비만 알면 되죠. 요 조소득 총소득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총소득을 요걸 줬어요. 8천만원에다가 공실 빼면 유효총소득 나오잖아요. 요거는 요 두 개를 가지고 유효총소득을 구하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업경비를 구해야 돼. 그럼 영업경비는 뭐냐면 요 수손유지비 화재보험료 화재보험료 재산세는 영업보험료를 알면 영업경비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영업소득세는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순영업소득 밑에 요 부분에 나오고요. 요 부분 그 다음에 부채서비스 액도 순영업소득 밑에 나오죠. 그러니까 요놈 둘은 순영업소득 구하는데 써먹는다 안 써먹는다 안 써먹는다 그러니까 얘네 둘을 그냥 뭐예요.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려고 한정으로 줍니다. 문제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안 써먹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뭘 구하면 된다? 순영업소득만 구하면 문제 다 해결된 거예요. 자 그럼 요거 표를 한번 보면 자 가능조소득이 8천만원이고 공실 및 대손충당금이 10%라 그랬으니까 가능조소득의 10%라 그랬으니까 8천만원 곱하기 0.1이에요. 그러면 800만원이죠. 그럼 8천에서 800배니까 유효조소득이 7200이고 영업경비는 아까 3개 더하면 되겠네. 3개 더한 게 뭡니까? 요거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재산세 400 200만원 더하면 되죠? 그래서 더했어. 더하니까 700만원 나왔네요. 7200에서 700배니까 6500 순영업소득 이제 나왔죠. 이거를 뭘로? 환원이율인 10%로 6500 나눠주면 되니까 6억 5천만원이네. 답이 몇 번이냐? 3번. 굉장히 그동안의 기출문제에서 틀을 벗어나지 않고 냈죠. 요정도면 굉장히 착하게 낸 겁니다. 착하게 낸 거예요. 여기서 이상한 요기 특히 요기 환종줄꺼 이상한 거 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격 이상한 사람들. 근데 이번엔 굉장히 평이하게 냈습니다. 왜냐? 미안했겠지. 중간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 많이 냈으니까. 공법에서 끌어오고. 그죠? 손도 못 떼는 거. 자, 됐습니다. 그래서 요기 37번. 그 다음에 요거 요거 38번 요것도 굉장히 쉽게 냈다. 자, 요거는 276페이지입니다. 276페이지.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서 틀린 것은 자, 요거 표준공시지가에 의의 있는 사람은 국장한테 그죠? 국장한테 30일 이내 요거 60일이나 다른 걸로 고치면 조심하라 그랬어요. 맞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가 지자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해서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 감정평가하는 게 기준된다. 맞죠? 3번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 개별 공시지 아, 그러니까 봐봐. 이것도 쉽게 나왔잖아요. 이런 것도 함정 많이 파는 건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그냥 뭘로 보는 거예요? 개별 공시지가로 보죠. 그러니까 개별 공시지 지가를 따로 결정 공시하지 않는다고 누누이 강조드리지 않았습니까? 요건 그동안 문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 답이에요. 그리고 뭐 요 4번하고 5번은 둘 다 맞는 겁니다. 요거 자, 39번 보시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은 뭐예요? 지역 분석이죠. 그리고 최유유 이용과 구체적 가격을 구하는 게 개별 분석 아닙니까? 5번에 나와 있어요. 최유유 이용 개별 분석 그러니까 1번하고 5번은 다 맞는 거고요. 2번에 보시면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미시적, 국지적, 개별 분석이 거시적, 광역적 틀렸죠? 이게 왜? 미시적, 국지적이 개별 분석이고 거시적, 광역적이 지역 분석 아닙니까? 바꿔서 썼기 때문에 이게 틀리니까 2번이 답이에요. 그리고 3번 인근 지역에 대한 정의 4번 동일수구권에 관한 정의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아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2번입니다. 39번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 문제 40번을 보시면 자, 요게 지금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잘 봐요. 지금 요 문제도 나름대로 참 괜찮은 문제입니다. 왜냐면 그동안은 비교표준지를 그냥 하나밖에 안 줬는데 여기에서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쓴다고 하면서 표준지를 두 개를 줘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봐봐요. 여기 소재지가 시동에다가 구하려는 토지가 100번지 뭐 일반 상업지역과 상업용이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기호 1번 토지와 2번 토지가 있는데 봤더니 요 하나는 공업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거를 써야 돼. 그러니까 상업용이나 상업지역인 기호 2번의 표준지를 써야지 요 1번을 쓰면 안 된다. 이걸 쓰면 안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구할 땐 우리가 요 가격 비교표준지의 가격을 원래 공시지가 기준법 말고 그냥 아, 우리가 보통 비교법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원래 어 사 시 지 계 면 이렇게 갔었잖아요. 그래서 사정보정 그 다음에 시점수정 요거는 뭐 물가상승률이나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지역보정 개별요인을 보정하고 그리고 그 밖의 것을 요렇게 해야 되는데 사정보정을 우리가 공시지가 기준법에서는 안 하잖아요. 사정보정을 안 해. 그러면 시점수정을 해야 되는데 자, 시점수정도 여기 보시면 지가변동률 물가상승률 뭐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아, 그 시점수정하죠. 상업지역, 공업지역 어떤 거 해야 돼요? 그렇죠. 공업지역 요걸 써 놓은 게 아니에요. 뭐 어떤 거? 상업지역 5를 곱해야 되나요? 5% 상승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지역요인을 봤더니 표준지와 대상토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한 지역요인은 동일하다니까 지역요인은 해줄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걸 넘기면 글씨가 지워져가지고 책으로 볼게요. 요 책에 277페이지 거기 요 부분 보시면 개별요인은 대상토지는 표준지 기호 1, 2에 비해서 가격 가로조건에서 10% 우세해야 되죠? 주어가 뭐예요? 대상토지 대상토지는 분자 분자가 아, 좀 보이네요. 여기 대상토지 주어가 10% 우세해야 되니까 요 개별요인 보정은 100분의 100 더하기 10인 110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상승식으로 하니까 요걸 다 곱해줘야 돼. 다 곱해줘야 돼. 자, 그리고 개별요인은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곱할 건 없습니다만은 그 밖의 것을 봤더니 보정할 사항이 없대요. 그러면 이거 3개 곱하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3개를 빛의 속도로 곱하면 몇이 나온다? 5번이 답이네요. 그죠? 요게 답입니다. 그 3개를 곱하면. 그래서 231만원이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출문제를 싹 다 풀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기출문제보다 더 좋은 문제는 없어요. 물론 30회에서는 좀 어이없게 이상한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보지 말라는 거 그냥 보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집을 보고 가장 큰 수학이 뭐가 돼야 되냐면 어휴 이 기출문제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염없이 계속 나오구나. 이거를 느껴주셔가지고 포인트를 어디에다 두고 공부를 할지 그거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중에 어 있는 그냥 일반 예상문제집 같은 거 있죠? 그거를 풀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쉽게 어 문제를 풀 겁니다. 사실은 이 기출문제를 다 벗겨서 거의 낸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금방 여러분들도 풀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 푸시느라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많이 많이 풀어봐야 돼요. 제가 계속 기출문제가 끝나더라도 여러분들과 계속 접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합격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유튜브를 통해서 또 다른 그 경로를 통해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전화번호 아시죠? 그리고 제 이메일도 아시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화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합격하자고요. 화이팅! 고맙습니다.